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성취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답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고 때로는 구검이나 체포나 박해등과 같은 다수 위험한 일을 줄기차게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게 밥 먹여줍니까라고 냉소적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의와 참됨과 선과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탁월함과 그리고 공정 등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사람들은 부정의와 거짓과 악과 사악함과 추함과 비루함과 불공정 등을 미워하고 멀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당장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자원의 일부를 투입하는 것은 정의와 진실과 참과 사실과 진실과 공정 등에 대한 사람들의 강력한 바람과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검찰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임 서울고검장의 건은 기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행사 1부장의 한동훈 검사장 폭행 논란을 지금 현재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8월 26일 날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로서 서울고검이 한동훈 폭행 논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일보의 표태준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검은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독직 폭행 혐의를 두고 감찰과 수사를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진웅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도 부부가 이를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고검 감찰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8월 27일로 예정돼 있는 검찰 중간 간부인사 이후에 서울고검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폭행을 한동훈 검사장에게 휘두른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진웅 부장검사는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인들이 많습니다. 서울고검이 그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의미에는 증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검찰 직원의 진술이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일방적으로 갑자기 물리력을 가했다는 그런 취지의 진술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니까 서울고검도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정진웅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그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가 소환에 계속 불응한 것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그런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 때리고 누가 막고 하는 차원의 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검경 육착 의혹 사건이란 이름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엮어서 구속시키려 하는 사건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료한 수사 과정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초조한 나머지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하를 자신의 최척근인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서울고금의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증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임자인 김영대 전 서울고금장을 찾아가서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이란 감찰에 응할 수 없다는 그런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가 두 사람 사이에 고성에 오가는 그런 언쟁이 외부로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게 되면 이런 부정의하고 부당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정말 말 없는 많은 국민들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절대로 빵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공정에 대한 염원과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금장으로 부임한 조상철 서울고금장이 모종의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찰을 고금장이 직접 챙기면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인데 현재 날로 무력화되고 있는 검찰로서는 이처럼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조상철 신임 서울고금장은 취임하는 바로 그 당일날 이 사건에 대해서 감찰부에 정식 보고를 받은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공정한 사건 처리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공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빵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동물이나 개나 붕어나 가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이죠. 공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붕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게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공정한 사건의 처리입니다. 정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는 인물들에게 모두 다 면제부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지금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부분 우리 편이기 때문에 봐주는 부분이 너무나 노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빵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공정한 사회, 가짜 공정이 아니고 진실로 공정된 사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 그리고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여러분 출범했습니다.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여러분 구독과 아울러스 주변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27일 날 이것만으로도 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너의 친구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은 부정성 그 판단 지점이 남다르고 빠르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정쩡하게 넘어갔지만 그들이 노린 포퓰리즘의 활동 영역을 넓혀준 거고 코로나 위기라는 염려가 검건 선거에 쉽게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선거 부정을 파헤치던 4월 말 무렵이었습니다. 부정성거 문제에 관련된 한 젊은 변호사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득표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무려 9천억 원 사용한 것은 그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화력을 집중시켜야 이번 선거를 다시 재선거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젊은 분이 제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영주 변호사님의 주장처럼 본인 스스로가 공안검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선거사법 문제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총선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4월 16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건품 살포만으로도 그것은 바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이 판명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증거물이자 이번 선거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친구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글을 남길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 그리고 온라인 정론을 추구하는 신문인 공데일리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